아직은 뭐 먹을까? 우리 이제는? 저기 저기 딸기도 맛있겠다. 요거트도 맛있겠고. 요거트에서도? 응. 나보다 안 보인다. 저기 애기는요. 어떤 게 애들이 제일 많이 나가래, 언니? 네. 딸기랑 그냥. 나 딸기예요. 네. 컵을 지금 얘네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열 잔 마시면은 스페셜 먹을 잔을 들고 있는데요. 이렇게 열 잔 다 해서 받았어요. 예쁘죠? 저희 신랑이 마시는 커피예요. 저희 신랑이 민트를 되게 좋아해요.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아이패드를 빌려주네요. 대여해 주네요. 신분증만 맡기면. 저는 이런 걸로 하고. 이제는 여기 보면 자석에 이렇게. 캠이나 주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얘네는 커피 보면 애들이 먹을 게 없는데. 얘네는 안식금도 판매하고 있어요. 얘네는 안식금도 판매하고 있어요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정말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